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21번째 주식헌터 강의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연말부터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업종이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주가 상승률 좋았던 기업은 비올이라는 기업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노란톡에서도 많이 많이 얘기 드렸는데 비올의 최대주주가 디스플레이 업을 하고 있는 DMS라는 기업입니다 두 개 기업 모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갔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들은 사실 많이 올라간 기업이다기 보다는 지금 덜 올라간 거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게 있는 두 개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사실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무한하게 계속적으로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일정 하락세가 진정이 되면 반등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거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매번 얘기 드리고 강의도 드렸었지만 주가라는 건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나서 결국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실적입니다 실적이라는 건 최근에 실적도 좋아야 되는 거고요 미래에 다가올 실적도 좋은 기업들이 재차 상승하는 힘을 보일 텐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잘 대응해 나가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런 부분들 좀 기술적 위치도 좋고요 그리고 실적으로도 워낙 월등히 좋은 기업들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하반 경지성도 튼튼하고 하반 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많은 기업들 위주로 확률 높은 기업을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노란톡 또는 채널을 추가하시면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거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확인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저랑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핸드폰 번호로 제가 노란톡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용 의료기기 쪽 가져온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기왕지사 미용 의료기기 쪽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끼가 많은 종목들을 투자하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끼가 많다라는 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게 힌트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중기위평선에서 캔들이 지지를 받고 있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언제든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마치고 나서 재차 강한 되돌림과 반등이 많이 나오는 연축들을 하고 있는 그런 끼가 많은 기업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당되는 두 개의 기업은 좀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기업부터 먼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계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데이터는 좀 됐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 연평균 꾸준히 좀 성장을 했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굉장히 요즘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결국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는 남자분들 특히 좋은 제품을 좀 쓰면서 더 좋은 자신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텐데 결국 이 뜻은 지금 여기 보시는 막대 그래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기술력이나 조커나 그리고 제가 좀 면밀하게 다양한 기업들을 받아 봤는데 재무 안정성이 너무 좋은 기업들도 많고요 실적도 월등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시장 같은 경우 단순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끝날 주식들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평균 꾸준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게 이제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었고요 지금 이제 방금 보여드리는 이제 도표는 국내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연평균 성장률 비슷하게 추론이 된 거 보면은 세계적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국내 시장에 도입시켜서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뜻은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국내에서만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신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어떤 고객의 수요 리즈 충분히 잘 맞춰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거기 말고 미용 의료기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기업은 이제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3%씩 꾸준히 R&D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쪽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 쪽은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들 리즈 수요에 맞춰서 좋은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출시해야 됩니다 결국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제품 출시하고 수요에 맞춰서 매출액이 올라가고 또다시 투자를 이뤄주면서 선순환적인 구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첫 번째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사실 오늘 두 개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관심 갖지 못하다는 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제 내피셜에 나오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의뢰 짐작,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공감들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심이 좀 덜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슈팅이 빠르게 나오고 최근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슈팅이 나왔던 모습들을 많이 많이 연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실 기업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결국에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특정 제품을 통해서 신규 진출을 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R&D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제품 출시를 하고 단순히 미용 쪽에 대한 특화된 게 아니라 의료 쪽에 대한 신규 제품도 출시하면서 어떤 사업에 다각화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적인 실적 분석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국의 경계 진입 장벽들이 막히면서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2020년보다 큰 폭으로 많이 추워졌고요 작년 3분기 누적까지 영업이익은 37억 정도고요 만약에 동사가 3분기 영업이익만큼 내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높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평균 성장률이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평균 꾸준히 19% 성장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100% 물론 이제 2018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서 높은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그걸 떠나서 이미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영업이익률 보신다면 2020년 코로나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어려운 구간을 겪었지만 2021년에 20%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면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고부가치 제품들이 많이 팔려나가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연평균으로 6%씩 꾸준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매우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는 제가 항상 3가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 유동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은 15%가 안 될 정도로 사실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고 있는 기업이죠 제가 사실 무차입 경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높아진 게 멈춰진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단기간에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므로써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악재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산은 은행에 거의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보율도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5000%까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 비율은 사실 제가 120% 정도만 해도 매우 건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조건에서 10배나 넘을 정도로 유동 비율이 너무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액 대비해서 13%씩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투자라는 건 결국 경쟁사를 따돌리면서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 성장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 너무 좋고요 지금 이 실적 성장 자체가 물론 연간 지금 컨센서스 데이터가 나왔는데 작년과 좀 비슷한 2021년과 2022년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2022년이 지났고요 2023년 실적을 바라볼 때가 바로 지금 그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ER 그리고 PBR로 펀더멘탈 분석을 해보자면 목표 주가는 보수적으로 대략적으로 9천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PER 밴드에서는 약간 하단선에 있고요 PBR 밴드는 약간 중심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더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장 전에 매일매일 오전 글로벌 증시 브리핑 환율이라든지 유가 동향 아시아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술적 위치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노란톡 참여와 채널들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황금 주도주는 메디아나 종목 번호는 041-920입니다 끼가 많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린 부분이지만 재료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언제든지 시세가 날 수 있다는 뜻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로 이런 모습들을 자주자주 연출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하이로닉 그리고 메디아나를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단기간에 여러 번 시세를 분출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차트를 보시더라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원격 의료 지원 그런 거 관련된 지금 정책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단연 대장주로서 시가 초기액은 크진 않지만 단기간에 시세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을 자주자주 연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무조건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 투자 원칙이자 투자론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아나 좀 얘기를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외 ODN 업체들과 신규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회사와 직수출 계약 및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형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이를 좀 보자면 처음에 심장 충격기의 매출 비중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약 20% 정도 초중반이었고요 지금은 30%까지 확대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환자 간식 장치라는 건 사실 최근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임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요 임금이 계속적으로 평균 임금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CPI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고 FMC에서도 연준위원들은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도 이 임금에 대한 상승분을 상세시키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도입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큰 트렌드 물결 하에서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환자 간식 장치들 분명히 많이 수요가 병원 측이라든지 대부분 많이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신다면 조금 전에 얘기 드리는 거죠 수출 비중이 높다는 걸 놓고 본다면 단기적인 이벤트일 수는 있지만 올해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환율 효과 부분에 기인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충분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제품을 통해서 실적 성장은 이미 잘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따 그 부분을 실적과 재무환장성 지표 확인 안에서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감시 장치 조금 전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세계적인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물론 예상치 추정치긴 하지만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요 결국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이 메디아라는 메디아나라는 기업의 제품이 많이 팔려나가면서 실적 성장, 외역 성장 그리고 실적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부분들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죠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상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수치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IT 시대다 보니까 그런 혈당 자체를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앱과 몸에 부착을 시키면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고 이 부분은 의료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도 동사의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기대치가 된다고 얘기 드릴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이 마지막 빨간색 텍스트를 보신다면 이 생체 현상에 대한 계측기기 부분들에 대한 산업은 정부 정책도 계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면서 결국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많이 많이 팔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미 과거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사실 메디아나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메디아나라든지 하이로닉 뿐만이 아니라 좋은 기업들은 아직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택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저는 이루다라는 기업도 좀 째려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을 공부하실 경험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것도 사실 수익을 많이 내는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려면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숙달되는 과정까지에 대해서 제가 그 리드타임을 좀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아닐 수 있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하시고 채널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메디아나 실적에 대해서 좀 포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까지 실적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격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정부 정책들로 인해 좀 보조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업들의 수요가 좀 높아진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2021년에는 좀 역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준수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누적까지 영업이익은 70억 4분기 영업이익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사실 2020년만큼은 아니지만 2021년에 역성장을 딛고 다시 한번 재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아무래도 지본법 평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의 수익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2020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까지 반영된다고 한다면 최근 5년 동안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면 0%입니다 매출액은 그동안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열심히 보는 지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EPS를 계산을 하고요 EPS를 통해서 PER를 계산을 하고요 PER를 통해서 해당 회사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출액이라는 외형 성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성장하는 기업이면 절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이 판단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의 성장률은 제로였지만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성장한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투자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영업이익 성장률은 18%씩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 15% 그리고 10% 중반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준수하게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우차입 경영 중이고요 하이로닉과 비슷한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보율 또한 1000%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120% 하이로닉은 제가 생각하는 최상 조건의 10배였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120%의 최상 조건의 5배 정도나 해당할 정도로 매우 재무 안정성 지표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재무 안정성 지표가 좋다라는 건 경기 불안기의 기업들이 돈을 못 벌 때 그동안 잘 벌었던 돈을 통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 이런 불안기를 이겨내고 경쟁사를 이겨내므로써 더 높은 도약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결국 재무 안정성 지표를 매우 매우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PR 밴드, PBR 밴드로 펀더멘탈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R 밴드는 중단부분은 좀 밑에 위치해 있고요 PBR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PR은 수익성으로 PBR은 자산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두 개의 위치 모두 중간 위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위치에 있고요 만약에 지금이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4분기에 메디아나 실적이 호실적 나온다고 한다면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도 시세가 크게 분출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중소형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두 개의 기업 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매우 매우 많습니다 루트로닉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임플란트 쪽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실 수 있고 학습하실 수 있는 분위기들 만들어들 수 있게 채널 추가 또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편하게 확인 버튼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채널에는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시세가 나왔는지 복귀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에 슈왕 브리핑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노란톡 참여 코드 그리고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많이들 비용 절대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많이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저는 또 주식 컨터로 찾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노 시장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주식 컨터에서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